이를 모두 모압도 한가루 다시 한 번은 절대 양대에 갈라 정우제에 또 강하게 강하게 나선다 거략히 참여진 철파를 위해 부 LinkedIn를 유니nar 청원위 글참으로 세상에도 찾아오르며 내납어라 한창무공강 다 chance 뒤에 둘 fam explodes 울려와 상대적인 반탈감 속상야불러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네 지금 저희 예정된 퍼포먼스 시간이 15분입니다.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아직 좀 도착하지 못한 지역 동지들이 좀 계십니다. 그래서 한 5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는 한 번 볼에 괜찮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괜찮다 결투쟁 뿐이다 우리의 삶이 너너뛰고 너너뛰고 안심을 상대 우리의 삶이 너너뛰고 상대 우리의 기기를 다듬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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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네 좌우 간격을 네 일단 네 네 좌우 간격을 지금 양팔을 맨 앞에 분들이 한 번 펴보시겠습니까 네 방팔로 줄일까요? 방팔로 줄이겠습니다 방팔 간격으로 좌우 간격 조금 좁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왜냐면 저쪽에 지금 차가 막고 있어서야 이쪽으로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줄 맞추겠습니다 네 네 너무 멋집니다 뒷방은 다 무대 오른쪽으로 빠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뒷방에 계신 분들 네 네 지금 여기 대기하고 계신 지분 어디죠? 네 여기가 들어가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맨 뒤로 가겠습니다 오신 분들 네 앞에 다 자리 맞췄습니까? 네 자리 앉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앞에 보시고 앉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네 네 네 뜨겁습니까? 네 네 우리의 휴생을 지금 안 뜨겁지 않습니까? 네 휴생 네 좋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를 아침부터 전생하러 달려오신 정부 교육금부님 병사람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정부 교육금부 전부 사무타장 김용찬입니다 회장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동주들과 당장에서 거리에서 함께할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마음하는 길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생이 한쪽에서 함께하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달콤한 주말을 보기한테 한 걸음을 가려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천방전을 초록색으로 돌려오신 동주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음 전생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동주들의 감성과 박수로 공격적인 현재 퍼포먼스에 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들의 조합 조합 박수